어? 내가 좀 가까운데? 이야, 이제 미사 갔어. 처음이에요. 진출하고 진출한 과목을 진출한 과목을 진출한 과목은 손이 맨끄마나 공격 전체 뭐같은 과목을 victory 공격 전체 진짜 이 실내에서 한 줄 알았는데 어제는 연말 6, 7초 그 시험 때가 됐는데 완전히 중고장하고 스윙이 되냐고 기시렵지 않아요? 기시렵고 서지력 없고 뭐가 좋지 어쩔 수 없죠 아니 이걸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? 두꺼운 게 끓어지면 않거든요 지금 멈추는 거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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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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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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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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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ewed. m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걸 못 풀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참 왜 이빨을 왜 울거야 아 이거 뭐냐 나도 이해가 안 돼 막 당당한 짓이야 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야 이런 거 못 쳐 너무 못 치다 저희는 잘하는 시간에 대한 멋진 거 어 이거 없다 어 이거 없다 아니 소루구가 세겨네 코 루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왜 건드려 아 이놈이 그걸 왜 건드리는거야 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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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셨죠? 마시자 나머지 3점 이게 왜 이렇게 놀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0분 정도면 다 5,7,5 오 이거 다 연습공을 또 들였네 이 부분은 꽂힌 건 아닌데 다다머지 살짝 이런 거에서 얇게 끌어쳐야 뒤돌리기 얇게 끌어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다머지 다다머지 두개 다다머지 아 이거 하나 주시는 것 같던데 다다머지 다다머지 아 다다머지 부족하다고? 그걸 거침없이 얇게 찍는 게 좀 어려운 건데요. 얇게 찍는 게 어려운 건데요. 결국은 실패했잖아요. 더 해야 되는데. 2점. 하나만 받으면 내가 색이 칩니다. 아이고 또 나갔네. 아이고 또 나갔네. 잘 오르네. 스톱해. 스톱해. 다. 야 그거 얇게 찍어. 야. 이거 어찌 됐어? 스톱해.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. 짧게 찍어 뒤쪽으로 잡아야 하는 게 발성이 가능하세요. 아멘 아멘 그것때문에 들어가지면 안되겠죠 이거 뭡니까 아 저도 한개요 아 기본 배치가 나와버렸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역전이라는거야 아 끝난거야? 네